할렐루야! 오늘 또 누가복음 24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사실은 모른 채 모의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또 창자국과 이것을 직접 도마를 통해서 만져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몸은 영체가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유령처럼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내 몸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41절 이하에 누가복음 24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육신도 배가 고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 육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신령한 육체라 이거예요.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령한 육체.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몸이 없으면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육체를 떠나면 죽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육체의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할 때까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참 핍박과 고난과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5병 이어 참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통해서 5천명, 1만명, 2만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건강하셨겠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프셨다 이런 말을 한 군데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건강하시고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프시도 하신 육신을 가지셨지만 아프신 적은 기록이 전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프시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잘 유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 미국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셨길래 건강한 몸을 유지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연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건강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질서에 따라서 영적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동시에 고치시는 전인을 치료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23절에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전인을 고쳤다. Healing the whole man 홀론 안트로폰 휘기애스 헬라 그대로 번영하면 전인 치유를 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다이어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드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몸관리를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관리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그 은혜를 나누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고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지 아니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놀라운 건강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가 120세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멀지 아니했어요. 그만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건강에 유익한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들으시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인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말은 그리스의 디아타 디아이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건강을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이어트 하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인가 먹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먹은 것이 여러분의 위장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30분이고 1시간이 되면 이미 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화가 되어서 혈류, 피 속으로 들어가는 흡수가 되어서 그리고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먹은 그러한 음식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만약에 과식을 해서 3000칼로리를 더 많이 먹었다고 하면 4시간 후에는 약 0.4kg가 체중이 느는 거예요. 그것이 다 빠져나가도 0.4kg는 여러분의 지방세포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식하고 또 금방 운동하지 아니하고 잠자리에 들거나 또 야식을 하거나 이러한 것이 그대로 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참 위대한 그 말씀의 그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폴든 목사님 또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정말 그들이 없이는 우리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틴 루터를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책도 저술하고 처음으로 그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 독일어 성경 번역을 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억압에서 자유쾌되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사실은 50세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비만과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요로결석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요로결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쇠석술처럼 초음파로 깨서 이걸 빼내고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내는 것도 있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물을 많이 들게 했어요. 많이 들게 하고 어떻게 어떤 기계를 썼는지 그 결석을 그냥 흡입을 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뭘 빨아내듯이 공기를 압축해서 그 요도에다가 그걸 끼워가지고 그냥 흡입을 했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습니까. 요로결석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마틴 루터가 기적적으로 참 결석이 빠져나왔는데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소변이 2시간에 걸쳐 4리터나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만큼 운동 부족 과식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성인병을 아는 것. 찰스 폴즈 목사님도 58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도 심장마비로 떠났어요. 심근경색으로 통풍이 워낙 심했습니다. 비만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성경말씀 책 쓰고 설교 말씀 준비하고 운동은 부족하고 먹는 것은 잘 드시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각종 성인병이 다 거기다 우울증까지 겹쳐버렸어요. 우울증까지 실제로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나중에 그가 쓴 책에 보면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그렇게 하면 심지어는 말이야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딱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너 마틴 루터 너 죄 지은 죄 이거 봐 얼굴이 하얗게 질렸버려.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크리스도의 보베론피가 나의 모든 죄를 성량했다는 고백을 하면서 저소라는 잉크병을 마귀에게 던져서 말이야 마귀가 그냥 확 사라졌는데 지금도 그 잉크병 자국이 성당에 가보면 있다고 그래요. 수도원 성당에 가보면 이와 같이 참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아픈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책임이에요. 몸 관리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 여러분의 몸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좋은 음식 절제 있는 음식 과식 탐식 이런 것들을 절제해서 어떤 음식을 절제해서 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몸 된 성전이 파쇄되느냐 약해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음식 예수님께서 자주 드셨던 열 가지 음식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석류다. 석류 여러분 4세기경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벽화 주로 모자이크를 이렇게 봐가지고 예수님의 초상을 기렀는데 그 옆에는 석류과 함께 그려진 그림이 많다고 그래요. 왜 석류가 그려졌는가 여러분 석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석류 속에는 많은 씨가 들어있어요. 많은 씨가 그래서 때가 되면 석류가 터지면서 그것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밖으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석류와 예수님의 부활과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러한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석류와 매우 부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린 후에 석류도 같이 그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석류에는 비타민 A부터 E까지 여러가지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그러한 특효약이 있다고 해요. 슈퍼 과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세계 2대 미인이 있죠. 중국의 양기비하고 서양에는 크레오파트라 이 두 미인이 매일 석류를 반쪽 이상씩 먹었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부가 늙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를 항상 맑고 건강하고 주름 잘 안지게 하려면 석류를 매일 반쪽 씩만 들면 피부가 건강해져 탱탱해지고 잘 늙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뭘 많이 드셨습니까? 오늘 누가 보금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4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좀 시장하니까 뭐 있는 거 없느냐 그 제자들이 물고기 생선 구운 생선 반토막을 주셨더니 맛있게 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선을 드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생선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인가 생선을 먹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났고 아니면 육직을 먹고 아니면 생선을 먹고 나서 기분이 뭐가 좋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고기 먹고 나면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지가 않아. 그러나 생선을 먹고 나면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메가3 라고 하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메가3 지방산이 혈중 수치가 높아지면 정신이 맑아져요.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요. 그 오메가3 지방산의 혈중 수치가 낮으면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많이 들면 집중력이 좋아지게 되고 자폐증도 예방하게 되고 치매를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가 많이 들어있죠. 오메가3 오메가6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피 속에 있는 코레스테롤 그리고 좋은 코레스테롤을 높여주고 나쁜 코레스테롤은 낮춰져요. 나쁜 코레스테롤은 우리의 혈관 속에 있는 혈전 동맥 경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은 코레스테롤 그래서 혈전 총 코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지라도 HDL 라고 하는 좋은 코레스테롤 수치가 높기만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LDL 나쁜 코레스테롤 이것은 바로 몸속에 있는 찌꺼기 이러한 코레스테롤을 바로 혈관벽에 발라줘요. 그렇게 해서 혈관벽이 두터워지고 석회화가 생기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어떠한 압력을 통해서 일하는 동안에 화를 내거나 이럴 때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특히 경동맥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석회 경화반 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혈압이 높거나 아니면 움직일 때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에 박혀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중풍뇌졸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물고기 성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스키모들이 야채 야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심장병 뇌혈관 질환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다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생선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혈정수치에 놀랍게 높여서 이러한 혈관 질환들을 예방하고 장숙해 했다는 것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시도인과 물고기는 불갑을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초대 교인들 그리시도인들의 상징이 뭡니까? 익투스 보면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하고 익투스라고 써있죠. 그게 초대 교인들은 물고기란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그것은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익투스의 첫자를 타면 예수 크리시도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그래서 그 첫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시도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물고기와 연관이 돼요. 우리는 또 침례를 받을 때 물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란 그 자체가 바로 그리시도인을 상징하는 그런 표가 됐다. 여러분 물고기 많이 드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혈관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많이 드셨던 그 당시에 석청 꿀이에요. 꿀 꿀 꿀은 사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선호했던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꿀은 음식맛이 달 뿐만이 아니라 당분이 많이 함량이 돼있지만 오히려 과당과 단당류 포도당 이런 것들이 같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꿀을 먹게 되면 포만감을 가져다주어서 과식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단 것을 먹는 것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촌형인 침례 요한 그분은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꿀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많이 생기게 한다. 유익한 건 생기게 하고 나쁜 박테리아는 소멸되게 하는 그래서 이 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삼투압 효과 때문에 병원 균이 죽는대요. 병원 병원 군이 그냥 삼투압 효과로 인해서 박테리아 세포가 터져버리는 암세포를 터트리게 하듯이. 이와 같이 꿀이라는 것은 단 것 같지만 오히려 당을 조절해주고 또한 면역을 길러주고 또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아주 유용한 그러한 에너지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다섯 번 이건 올리브유 올리브 이건 감남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지중해 지방의 음식 중에 그 감남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이것은 항염증 항산화 요소 이건 암을 예방하는 그러한 항산화 요소가 많이 있다. 이거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코레스톨이라든지 나쁜 코레스톨 이런 걸 줄입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유방암을 또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잘하게 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가정력 중에 중풍 누가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할머니라든지 우리 친척 중에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올리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실은 올리브보다도 오히려 더 불포화 지방이 좋은 뭐가 있어요. 들깨 들깨 기름 이것이 가장 최고예요.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것은 들깨 기름이에요. 들깨 기름만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이 없어요. 그만큼 그걸 많이 먹을수록 콜레스톨이 낮춰져요. 기름이 나쁜 기름이 낮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깨 기름과 함께 생선과 야채를 곁들여서 먹으면 우리의 조상들이 건강을 유지했던 근원 중에 바로 이러한 들깨와 기름 이러한 야채 김치 김치라는 건 사실 유산균이 많은 식품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김치만큼 유산균이 많고 다양하게 많은 음식이 없다 그래요. 우리 몸에 그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많이 드셨던 음식 중에 포도가 있어요. 포도 예수님은 스스로 용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포도에는 안토시아닌 또 사포닌 이러한 항산화물이 많아요. 항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활성산소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많이 분비되면 활성산소가 급속하게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활성산소라는 것은 그 산소 속에서 전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전자를 다시 빼앗아서 아주 그냥 연쇄 반응으로 온몸의 활성산소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마치 그것이 날카로운 칼처럼 칼처럼 DNA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산화시키는 항산화 요소가 바로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포도에 그래서 여러분 포도는 우리가 중동지방에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에도 요새는 좋은 포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좋은 음식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 여러분 식초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 정말 신음하는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용에 적신 수건에 적신 식초를 담아다가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대셨어요.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식초라는 것은 세 가지의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세 가지의 효과 첫째는 항진균 항바이러스 항세균 효과가 있어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식중독 혹시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러한 오지에 가서 깨끗한 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레몬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오염된 물이라 할지라도 물은 먹어야 사니까 이 레몬을 짜가지고 그 물에다가 넣고 마시면 괜찮다고 그래요. 식중독이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한 얘기예요. 또한 이 식초가 수면 수면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효과로부터 해방되게 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 한 잔에 사과 식초 꿀 이렇게 한 스푼씩을 넣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식초가 희한하게 숙면을 유도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 식초의 효과는 당뇨 예방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탄수화물의 분해를 늦추기 때문에 설탕을 먹었을지라도 식초와 함께 먹으면 당분해가 서서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슐린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냥 설탕이나 이러한 설탕물을 들게 되면 갑자기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슐린이 소진되버려요. 그렇게 함으로 다음부터는 당이 제대로 소화가 안되고 세포로 들어가질 못해서 힘을 못 쓰는 게 바로 당뇨병 이잖아요. 이와 같이 식초라는 것은 당을 분해시키는 그러한 속도가 늦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식초의 효능이에요. 그래서 사과식초니 홍초니 이런 것들이 유행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산성을 중화시키는 그러한 알칼리성 식품에 속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주 드셨던 음식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걸 보셨는데 그 있을까 기대하면서 갔지만은 무화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저주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말려버렸어요. 이 무화과라는 것은 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 그리고 식이섬유가 어떠한 음식보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에 좋다고 합니다. 혈압. 그래서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면 이 칼륨 성분이 많아서 혈압이 잘 유지가 되고 또한 체중관리 섬유질이 많아서 체중관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무화과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뭐냐 하면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예수님 유대인들 양고기 많이 들었죠. 6월절 축제 때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다고 그러죠. 양고기 속에는 셀레늄과 철분과 아연과 또 다른 육식동물에 비해서 포화지방이 30%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육고기를 먹을 바에는 양고기를 먹는 것이 훨씬 우리의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빵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빵은 그들의 주식이 우리가 밥이 주식이듯이 통곡물로 빚어서 누룩이 없는 딱딱하고 둥근 빵 여러분 터키인이라든지 이런 아랍 사람들이 많이 들은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 대신에 누룩이 들어져 있지 않은 아주 납작하게 밀가루를 구워서 만든 그러한 빵입니다. 그 속에는 무기질과 각종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에 넣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체중관리가 잘 돼.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낮춰주고 통곡물에 우리가 작곡밥을 드는 그 이유가 그만큼 혈당이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곡밥을 들라는 것이에요. 빵이라는 것은 바로 작곡 통곡을 갈아서 이렇게 빵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열 가지의 그 음식 바로 예수님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음식의 종류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서 드셨던 그러한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러한 음식인데 가장 탁월한 것은 혈액순환과 항암효과 그리고 성인병 예방 이러한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이어트 중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을 통한 다이어트 이것도 또한 성경적인 다이어트 에요.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노폐물이 쌓여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포들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음식은 들어오게 되면 그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넘쳐나게 되면 이것이 활성산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혈관 속에 쌓이게 되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는 암까지 유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가장 효율적인 다이어트는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노폐물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버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했고 또 아침만 우리가 참 금식만 해도 거의 16시간 정도를 금식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저녁을 일찍 먹고 일어나서 아침 먹는 시간까지 약 12시간 정도의 금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녁 7시 전에 음식 먹고 아침 7시에 식사하면 12시간 금식이 돼요. 그러면 자는 동안에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청소를 해주는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나면 얼굴 피부가 맑아집니다. 그게 아주 금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피부가 그냥 거무충충 했던 사람도 단식과 금식을 하게 되면 피부가 맑아지는 건 노폐물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구적으로 여러분 금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심을 금식을 해요. 매일 금식을 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건강이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피곤한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점심 먹지 않고 어떻게 힘든 일을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딱 습관화가 되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가뿐해집니다. 점심시간 때 오히려 저는 운동을 해요. 헬스장에 가서 한 30분 이상 막 뛰고 헬스를 하고 오면 아주 그냥 머리가 슈얼해지고 말이야. 피부가 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아주 첩경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고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몸의 건강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 우리가 영혼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그 영혼의 능력 영성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 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간질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인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금식은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육신의 정력을 내리누르고 파쇄시키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분명히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금식은 바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준다. 그리고 무거운 멍해줄을 끊어준다. 또한 모든 멍해를 꺾어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이 사회에서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들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탐식과 몸에 좋지 않은 여러가지 음식 그중에서도 불에 태운 음식 미국 암학회에서 참 권고하는 음식 조리법이 있잖아요. 절대 태운 음식 먹지 말라. 태운 음식 속에는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녹황색 야채를 많이 들라. 녹황색 야채 속에는 항산화 효소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라. 이것이 바로 암학회에서 권고하는 그러한 건강 수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큰 두 번째로는 그 다이어트 중에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가 있지만 그러나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루에도 20kg에서 30kg를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빠른 걸음으로 운행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 다리 근육 이 다리 속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펴졌다 오밀었다고 하면서 제2의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수축하면서 피를 잘 뽑아주는데 모세혈관까지는 잘 뽑아주질 못해. 이것을 뭐가 하냐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났다 수축했다고 하면서 모세혈관 깊숙이 혈액을 뿜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으로 다시 혈액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리 근육 이라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이 우리 몸 전체에 3분의 2가 다리 근육에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보다도 빠른 걸음으로 파워워킹이라고 하는 빠른 걸음 보폭을 보통보다도 약 두 배 정도 많은 보폭 약 60cm 정도 되는 보폭을 가지고 발꿈치부터 디디고 그 다음에 발바닥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이렇게 이렇게 디디면서 힘차게 걷는 그러한 건강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다이어트가 이루어졌어요. 수산소 운동 지방을 태우는 운동이 바로 빠른 걸음을 통해서 가장 지방이 많이 빠져나간 그래서 그 지방 태우는 데는 최소한 20분 이상을 걸어야 지방이 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탄수화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탄수화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에 섭취한 열량 이것을 300kcal 신진대사를 위하여서 꼭 우리 몸속에 소비되지 않고 남겨놓는데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빠른 걸음을 통해서 식후에 30분 후에 여러분 약 30분 이상씩만 걸면 이러한 축적된 지방이 더 이상 쌓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운동 다이어트라 운동 다이어트 또한 우리는 시간이 바쁘고 여러가지 할 일이 많고 시간적으로 따로 운동할 시간을 잘 낼 수가 없을 때 미국에서는 니트 다이어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활 운동 니트라 말해 N non-exercise 운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이퍼 지네시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여서 활동함으로 열을 생산해 내는 이러한 운동이 바로 니트 다이어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일어나서부터 기지개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고 또 일어나서 샤워를 한 후에 청소를 하면서 큰 동작으로 하고 또한 몸을 굽혔다 일어났다 집안 청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스스로 운동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런 생활 운동을 하게 되면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좀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받고 그리고 몸을 좀 크게 제스처를 하면서 전화를 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떨 때는 그냥 머리가 그냥 땅에 닿을 정도로 가부자를 틀고 앉아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운동. 그리고 소리를 좀 이렇게 크게 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전신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전신 운동.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생활 자체가 유산소 운동이 되고 스트레치 운동이 되고 또한 그로말미암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예요. 사암실에 앉아서도 발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렸다 올려갔다 이것만 해도 우리 종아리 근육이 얼마나 많이 움직여요. 그것만 그것만 해도 많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 율동을 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야말로 전인적인 운동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기도 하면서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명상 하면서 기도 하면서 산책 하면서 하나님과 내 영혼 교통하고 내 몸은 자연과 연합하여서 그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유발하는 그러한 운동과 함께 전인적 기도 운동이 되는 것이 바로 바로 성경적인 운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 인데 이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또 음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다이어트 그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한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영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영혼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강간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다이어트가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구주로 모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대속의 은혜를 내 삶속에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첫째가는 건강의 첫 효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 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는 주님이 드셨던 그 열 가지 음식과 또한 생활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과 회복이 넘쳐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몽해를 같이 메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건강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한 천성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로 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증인된 삶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이어트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